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황교안 총리 발언들, 여러가지도 말이에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건강 그리고 탄핵 과정의 이야기들 상당히 지금 저희가 알고 싶고 또 걱정도 되고 말 못할 착잡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 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신혜한수가 최명성 변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담당 변호사를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굉장히 격분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가 중단됐다. 이건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이와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와 관련된 이야기,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셔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명성 변호사님 인터뷰를 했는데 참 올고든 사람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다라는 걸 뭐 그냥 인터뷰 몇 마디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힘들어했다는 거, 눈물을 흘렸다는 거. 이 인터뷰를 하면서 유영하 변호사와 같은 다른 부분을 해명을 했는데 왜 유영하 변호사는 굳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책은 막 돌려줬다. 이렇게 붙여서 말이죠. 탄핵 인사이드 아웃, 최명성 변호사를 깎아내리려고 했는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둘 다 아는 사람이 아닌데 설령 저 안다 그러더라도 유튜브 신의한소 1등 방송에서 사적인 이해 가지고 방송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걸 보면 둘 다 변호사로서 박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 덜하고 한 사람은 정치 색깔이 좀 더하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의 깊이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탄핵 이후에 상황에 관해서 자기 의견을 좀 많이 붙이느냐 덜 붙이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물 가지고 그리고 또 건강 상태를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그 정도로 고생을 하셨으면 건강이 좋을 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도 그런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건강을 많이 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박 대통령의 건강 상태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다. 중간에 그래서 병원 진찰받으러 나오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러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 탄핵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젊은 분들이 수사관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젊은 검사나 수사관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그런 자리를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도 느끼는 그런 착잡한 마음이 굉장히 눈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 인터파크 도서 부분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탄핵의 진실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파 진영에.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100만부까지 팔렸으면 좋겠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꼭 오늘 지나서라도 내일 서점에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파랑에서 나온 책이고요. 정말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유영하 변호사 발언 어제도 저희가 보도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친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면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갖게 만들거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때가 어느 때인데 또 친박 논란에 불을 붙이는지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를 짓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말 탄핵 이전의 상태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처음 30%대에 진입하고 있어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 지금 와 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정말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시 뒤로 넘어지느냐. 이런 지금 딱 첫 시험대에 지금 와 있는데 이 시험대에 와 있는 선상에서 한국당의 국민의 신뢰와 땅에 떨어진 결정적인 상황이 뭡니까? 탄핵이잖아요. 이 탄핵인데 이 탄핵을 다시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은 지금 당 대표를 뽑는 시기하고 지금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탄핵이라고 하는 개념, 탄핵이라고 하는 정치 상황의 어떤 양상을 갖다 대입해가지고 과연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게 들이 될 것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신뢰와 앞으로 나갈 길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건지는 제가 설명해도 알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대표를 뽑는 이 상황에서는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잘 나갈 때도 그렇고 지금같이 못 나갈 때도 그렇고 정말 새로운 당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역량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책 역량과 국민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해서 당대표로 뽑아야 되는데 지나간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정확하게 다 안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갖다가 다시 탄핵 프레임을 가지고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좋아할 사람은 비자유한국당파, 즉 비보수파, 말하자면 진보좌파밖에 없다. 문재인파들. 그렇다고 본다면 왜 우리 스스로 이건 내부 분란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탄핵의 공과가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저는 그건 역사의 판단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한국당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공천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노출된 게 뭐예요? 개파 논쟁이잖아요. 그 당시 친박이냐 비박이냐 해서 친박에서 너무 국회의원들 많이 공천하니까 비박이 튀고 무슨 옥수의 파동, 벼리벼리 내리기가 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80석까지 나온다 했는데 110석 조금 넘게밖에 못 받았잖아요. 이 파탄의 원인이 개파 투쟁인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 개파 논쟁인 거예요. 지금도 누가 누구의 친박이냐 진박이냐 아니면 배신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지나간 얘기다. 왜냐하면 역사도 발전하려면 앞을 보고 달라가면서 앞에다가 목표를 설정해야지 옛날 설정했을 때 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로 뒤만 쳐다보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나가야 할 길, 그것이 국가에 나가야 할 길과 목표하고 어떻게 서로 상응할 수 있느냐. 서로 보조적으로 맞춰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나갈 길하고 한국당이 나갈 길하고 목표가 같다. 이걸 국민들한테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게 뭡니까? 소득주도성장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이런 식으로 협상하면 북한이 핵 가진 상태에서 적절하게 타입해서 주한민국은 빠져나간다. 국가가 나갈 목표, 국민이 생각하는 목표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이런 갭을 우리 한국당이 맡겨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에 맞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야말로 개파에 추중돼서 거기 개파의 기준으로만 어떤 특정 후보를 평가해 주고 특정 후보일 거 없죠. 모두 후보가 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파의 연장선상에서 후보를 봐주고 또 탄핵 프레임 안에서 후보를 봐주고 그래서 그거를 유불리로 활용하고 이런 거는 이번에서는 진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일단 현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거다. 그리고 저도 지금은 SNS 시대 아닙니까? 전화 하나 만들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전 세계에서 제 신의 한수 방송 나와보고 세계에서 저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제가 지역구에서 명함을 막 뿌리고 다니다 보니까 명함을 행사 때 사람들한테 많이 주다 보니까 이제 뭐 아름아름해갖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신의 한수 잘 봤다고.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SNS 시대인데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우리 국내 흐름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새로운 환경화에서 지금 당 대표를 뽑는데 그러니까 너든 나든 간에 모든 국내외 흐름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저한테 느끼는 게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유한국당이 또 지금 개파 싸움을 하려고 하는 거냐. 지긋지긋하다. 저한테 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명함 주다 보면. 똑바로 하라고. 아니 그렇게 혼나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해야 되나. 개파 싸움 그만하라.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제대로 정부에다 대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부에다 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권 선거가 자꾸 가까우면서 다시 구태의안한 한국당의 그런 병폐가 나타날까 봐서 우려하는 자유한국당 사랑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실망을 또 주면 자유한국당 지지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중도 보수파도 물 건너간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이 나갈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당을 만드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 대표가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능력도 있고 실망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깨끗한 멋진 선거를 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그런 당 대표 후보들을 도와주는 그 측근들 있잖아요. 캠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우리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당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당이 죽어 있는데 전옥현이 누가 좋아하고 당 대표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한민국도 중요하죠. 그렇죠. 대한민국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10%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30% 올라간 거는 현 비대위 체제가 지금 6개월 가까이 오면서 가치 중심의 정당 정책 중심의 정당 이런 걸 지향하면서 개파 싸움 제발 하지 말자 이런 걸 계속 우리 당에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호흡이 맞춰져서 이 정도 지지율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기조를 그대로 잘 유지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시청자 여러분들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유영하 변호사 발언의 종지부를 찍고 말이죠.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축제 속에서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진태 의원 국회에서 만났는데 다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또 진심이겠죠. 나머지 후보들도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매우 훌륭한 분들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빠진 전당대회 상상도 하기 어렵고 오세훈 후보가 들어와야지 또 미래가 보이고 말이죠. 김진태 후보가 들어와야 또 대흑기 휘날리며 싸울 수 있는 동력도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서로서로 잘 돼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제 100만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막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